회오리 재판 질그릇 장수가 질그릇을 지게에 하나 가득 짊어지고 어떤 마을에 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질그릇 장수는 땀을 벌벌 흘리면서 높은 고개를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지게를 내려서 작대기로 버텨놓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 뒤 담배를 피우며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질그릇 지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질그릇이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질그릇 장수는 어처구니가 없어 멀뚱멀뚱 한참 동안 바람만 보고 있다가 끝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질그릇 장수는 회오리 바람이 너무 원망스러운 나머지 고을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휙 하고 불어와서 제 질그릇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디 질그릇 값을 받아주세요. 원님은 이렇게 난처한 재판은 처음이었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이나 눈썹 사이를 찌푸리고 생각하다가 병사를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대동강에 가서 강을 올라가는 뱃사공과 강을 내려가는 뱃사공 두 명을 잡아오너라. 병사가 대동강에 이르자 도체 바람을 하나 가득 안고 올라가는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병사는 곧 그 뱃사공을 붙잡았어요. 또 얼마 동안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도체 바람을 하나 가득 안고 내려가는 배 한 척이 있었지요. 병사는 이 뱃사공 역시 붙잡았습니다. 두 뱃사공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붙잡혀 가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병사는 두 뱃사공을 원님 앞에 끌고 갔어요. 넌 올라가는 뱃사공이냐 내려가는 뱃사공이냐 원님이 한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올라가는 뱃사공입니다. 원님이 뱃사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넌 어디로 부는 바람을 원하느냐 네, 저는 올라가는 배이니 위로 부는 바람을 원합니다. 그 뱃사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원님은 또 다른 뱃사공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올라가는 뱃사공이냐 내려가는 뱃사공이냐 이 뱃사공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내려가는 뱃사공입니다. 그러자 원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어디로 부는 바람을 원하느냐 네, 저는 내려가는 배이니 아래로 부는 바람을 원합니다. 뱃사공이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 말했지요. 너희들은 잘 생각해보아라. 하나는 위로 부는 바람을 원하고 또 하나는 아래로 부는 바람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 두 바람이 마주치면 무슨 바람이 되겠느냐 두 뱃사공은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입니다. 오냐, 그렇다면 원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 질그릇장수의 지게가 넘어지는 바람에 질그릇이 하나도 성한 것 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러니 이놈들, 이건 너희들의 죄다. 이 질그릇장수에게 질그릇값을 물어주어라. 원님은 이렇게 두 사공에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공은 어쩔 수 없이 M1 질그릇값을 절반씩 나눠서 물어주었답니다. 돈이 돌고 도는 이야기 옛날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집신을 삼아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고는 훌쩍 집을 떠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와 아들 소식을 전하면서 한양 어디어디로 아들이 오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아들이 있는 한양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아들이 오라는 곳을 찾았지요.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한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냈지만 다행히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논을 사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돈을 조금만 더 모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들이 내민 보따리에는 500냥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돈은 품속 깊이 단단히 넣고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어느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품속에 돈이 무사히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돈을 꺼내보았지요. 이 돈으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구나. 넓은 논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눈앞에 아른거려 아버지는 자꾸만 벙글벙글 입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벙글거리며 앉아있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다 내려섰을 때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글쎄 돈 보따리를 나무 밑에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허겁지겁 다시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으로 내달렸지요. 하지만 돈 보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넋이 나가셨소? 무슨 일 있소?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에 아버지가 휑한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사깟을 쓴 어떤 노인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아들이 논사라고 모은 돈을 여기에서 그만 잃어버렸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긋 웃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 보따리였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따리를 얼른 받아들고는 아이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침 나무 밑에서 쉬려다가 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싶어 가지고 있었지요. 주인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으며 머리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릴 뻔했던 돈을 찾아 다시 집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금세 여기저기서 물 난리가 나고 냇물도 불어나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물을 건너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군. 아버지가 걱정을 하며 냇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떠내려오네. 냇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생각에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젊은이를 구하면 오백냥을 주겠소. 제발 누가 좀 구해주시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자가 우통을 벗고 물로 풍당 뛰어들었습니다. 조금 뒤 젊은이를 구해온 남자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두말 없이 남자에게 돈 보따리를 건넸지요. 한참 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젊은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살아난 사정을 들려주었어요.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은혜를 갚게 해달라며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며 물이 다 빠질 때까지만이라도 자기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더는 어쩔 수 없어 젊은이를 따라갔지요. 젊은이는 마을로 들어가더니 가장 의리의리한 기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냇물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여기 계신 노인장이 500냥을 내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젊은이의 아버지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일이 다 있나 이 은혜를... 젊은이의 아버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깜짝 놀랐지요. 글쎄 젊은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찾아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젊은이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도 긋고 자기네 집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던 초라한 오두막은 어디 가고 그 자리에 멋진 기와집이 턱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내미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논문서였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집도 새로 짓고 논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얼마 뒤 아들도 한양에서 돌아왔어요. 그 뒤 아버지와 아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집과 논을 마련해 준 젊은이의 집과는 한 집안처럼 오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난쟁이와 호랑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난쟁이 아이는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나이가 겨우 열두 살이었지만 무척 용감했습니다. 하루는 난쟁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호랑이 사냥을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호랑이의 콧김에도 활활 날아가게 생긴 녀석이 무슨 사냥이냐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난쟁이 아이는 깨알만한 논을 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작고 졸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난쟁이이긴 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므로 차마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의 아들은 자꾸 울면서 한사코 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난쟁이 아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몽둥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는 호랑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무기라고는 조그만 몽둥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난쟁이 아이는 호랑이를 만나려고 계속 돌아다녔지만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난쟁이에게는 작은 무덤이 큰 산이었고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곳은 숲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돌아다니던 난쟁이 아이는 그제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떡은 그새 다 먹어서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호랑이도 못 잡고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어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고기라도 먹어야겠다. 난쟁이 아이는 이렇게 지나치게 야무진 생각을 나며 기운을 내서 호랑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르자 짐승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와 좋아서 하하하하고 큰 목소리로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저렇게 요란스레 떠드는 거지? 난쟁이 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풀 사이로 몰래 몰래 숨어 들어가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본 난쟁이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우묵한 곳에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모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따금 노래를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은 호랑이 대장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호랑이란 호랑이는 다 모인 것입니다. 옳지 이제 다 되었구나. 난쟁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둘러맞던 몽둥이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놈들 꼼짝마라 모조리 잡아가겠다. 난쟁이 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사실 난쟁이 자신으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 낸 소리였지만 다른 사람이나 호랑이들에게는 앵앵 목이 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랑이 대장 옆에서 수를 따르던 한 호랑이가 난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두 발가락으로 난쟁이 아이를 냉큼 짓더니 앞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발바닥을 쥐었다 펼쳤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네가 우리들을 모조리 잡아가겠다고 고함친 녀석이냐? 하지만 난쟁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지요?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열흘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녔겠니? 곧 너희들을 모조리 잡아갈 테다. 난쟁이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요놈이 무슨 요술을 피울 줄 아는지도 모르겠다. 난쟁이가 제 분수도 모르고 웃줄대자 호랑이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대장에게 이렇게 아래였어요.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호랑이 대장이 말했습니다. 뭐? 요 놈이 우리를 모두 잡아가겠다고? 그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 놈을 이리 다오 홀딱 삼켜버리자. 참 좋은 반찬이다.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허, 그거 참 좋은 선물이로군. 홀딱 삼켜버리고 싶어도 오늘은 내 생일날이니 좀 더 살려주마. 그 대신 춤이라도 한 번 추워라. 난쟁이 아이는 호랑이 대장이 말한대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천마리 호랑이들이 한층 더 흥이 나서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 신나게 놀던 호랑이 대장이 옆에서 시중드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간장 좀 가져오너라. 요게 자꾸 먹고 싶어서 혀에 침이 자꾸 고이는구나. 시중드는 호랑이가 간장을 가져오자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 아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에도 걸리지 않자 호랑이 대장은 난쟁이를 깨물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꾸르륵하고 호랑이의 창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의 똥집 속에 들어간 난쟁이 아이는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았더니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손을 허우적 거리다가 머리 위에 너덜너덜 거리는 것을 덥석 잡았어요. 말랑말랑한 게 먹기 딱 좋았습니다. 난쟁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를 뒤적여 칼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싹뚝싹뚝 베어 먹으면 되겠다. 난쟁이는 그 칼로 호랑이 뱃속에 너덜거리는 것을 싹뚝싹뚝 베어 먹었습니다. 사실 그건 호랑이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난쟁이는 아주 맛있다며 계속 베어 먹었지요. 하지만 호랑이 대장은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난쟁이 아이가 자꾸 베어 먹는 바람에 호랑이 대장의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난쟁이는 그 구멍으로 쑥 나왔지요. 그런데 머리에도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작거려 보았더니 역시 말랑말랑했습니다. 옳지, 여기 또 먹을 것이 있구나. 난쟁이는 좀 전에 똥집살을 잔뜩 먹고도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것을 또 베어서 먹었지요. 그것은 호랑이의 간이었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배가 든든해질수록 호랑이 대장은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고 간을 뵐 때마다 호랑이 대장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빙빙빙 돌며 닥치는 대로 옆에 있는 호랑이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난쟁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한 점을 다 먹고 또 한 점을 싹둑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대장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겅둥겅둥 뛰어다니면서 호랑이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호랑이들은 대장을 말리려고 했지만 호랑이 대장은 미친 것처럼 아우 호랑이, 손주 호랑이, 아들 호랑이를 전부 물어 죽였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눈 감착할 사이에 수천마리 호랑이를 죄다 물어 죽이고 말았어요. 난쟁이 아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호랑이의 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너무 아파서 바위에 뛰어 올라갔다가는 털썩 떨어지고 가로 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는 제 발을 제가 깨물어 팽개치곤 했습니다. 호랑이 대장은 그렇게 한참 동안 괴로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배가 터질 것처럼 잔뜩 불렀지요? 배는 이만큼 불렀으니까 됐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 나갈 구멍이 없나? 난쟁이 아이는 이리저리로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나갈 구멍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보면 구멍 있는 데를 알까 하고 쿡쿡 찔러보았지요. 그러다가 어떤 곳을 찔러보았더니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난쟁이 아이가 찌른 것은 호랑이의 배를 싸고 있는 가죽이었어요. 난쟁이 아이가 다시 그곳을 있는 힘껏 쿡 찔렀더니 이번엔 칼이 쑥 들어갔습니다. 난쟁이는 양다리를 버티고 서서 깽깽 힘을 주어 칼날을 뽑았지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햇빛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 구멍에 칼날을 넣어서 톡 찔라듯이 쓱싹 오려냈습니다. 난쟁이 아이는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쑥 나왔지요. 앞으로 나온 난쟁이 아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많던 호랑이들이 다 죽어 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쟁이 아이는 기뻐서 손벽을 짝짝짝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한다름에 달려가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산에 가서 이 몽둥이로 호랑이들을 수천마리 죽였는데 너무 많아서 저 혼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같이 가주세요. 전 그저 가죽만 가질 테니 뼈대하고 고기는 모두 나눠 가지세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난쟁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쟁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럼 속는 셈 치고 한 번 가보자고 하면서 난쟁이 아이를 따라 나섰지요. 난쟁이 아이를 따라간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쟁이 아이의 말대로 수천마리의 호랑이가 여기저기에 죽어 넘어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난쟁이 아이의 공을 칭찬하며 가죽은 벗겨서 난쟁이 아이에게 주고 고기와 뼈대는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뒤 난쟁이 아이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난쟁이 아이 덕에 뼈대와 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종이 된 효녀 옛날 어느 마을에 지은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은의 어머니 혼자 가진 고생을 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지은 엄마 건넌 마을에 큰 잔치가 있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지은이가 어려서 가기 힘들겠지? 지은이는 업고 가면 돼요. 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지은 엄마 윗마을 박부잔에서 산 아래 돌밭을 일군데 돌멩이 골라낼 사람을 찾는다는데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은이가 열이 좀 심해서요. 내일 가서 오늘 못까지 하면 안 될까요? 지은은 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지은이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이 옛 일곱 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키우느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서인지 어머니가 씨름씨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린 지은이가 어머니를 대신해 허드렛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꼬려나갔지요. 어머니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오늘 품삭스를 넉넉하게 받아서 떡을 좀 샀어요. 어머니 천 색깔이 참 곱지요? 삭바늘질 해준 집에서 쓸모없다며 버리기에 가져왔어요. 저고리를 지어드릴까요? 치마를 지어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 기특하면서도 한편 안쓰러워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대로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한걸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지은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기특해 나이도 어린데 어머니한테 참 잘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이 내리니 호녀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은은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얼굴 예쁘고 마음씨고 온 지은을 며느리 삼으려 야단을 했지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보니 시부모한테도 무척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맺어주면 참 좋겠네 그려 어머니 모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바느질 솜씨며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네 최고라니까 게다가 얼굴 곱지 마음씨 착하지 아휴 우리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는데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집가면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드리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조차 살기 어렵다며 난리를 칠 정도니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었지요. 전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은네도 하루하루 견디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보리죽이네요. 오늘은 꼭 흰쌀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리마다 굶어죽는 사람 투성이라던데 우리는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데 얘야 왜 죽이 한 그릇뿐이냐 어머니 저는 배가 고파 부엌에서 먼저 먹었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실컷 먹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잡수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지은은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지은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으나 산뜻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다니 그나마 보리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지은은 끼니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이 여럿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은 댄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또 옷은 노덕노덕 기워입어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 집이 어디니? 지은이 다정스레 말을 건네자 크나이인 듯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계시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 음, 밥은 구걸해서 먹고 살고요. 잠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자요. 처음에는 동생들과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어리다며 일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었지요. 아휴, 불쌍해라.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보면요. 구박도 자주 받고 창피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구걸한 덕분에 동생들이 쉰밥 한 덩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은은 큰아이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린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어려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면. 지은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얼른 약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문밭까지 나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해가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네가 돌아오질 않았잖니. 지은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어찌나 차가운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뗄감은 없고 이러다가 어머니께서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그때 어머니가 방바닥을 만져보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예,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불 속에 손 좀 넣어라. 하루 종일 걸어다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련?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이불 속에 넣으며 그릇 하나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지은이 어머니께 차려드린 보리죽이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 되시라고 차려놓은 죽이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하루 종일 굶으셨나 봐요. 배고프셨을 텐데. 아니다. 난 요즘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인지 배가 안 고프구나. 입맛도 없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은 거란다. 그러니 너나 어서 먹으렴. 혼자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보리죽을 한 숟갈씩 서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지은은 보리죽을 삼키는데 자꾸 목이 메었어요. 자기를 먹이려 하루 종일 굶으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지은은 눈을 떼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어제 만난 거지 아이들처럼 구걸이라도 하자.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히 모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그 길로 지은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흉년 탓에 인심이 몹시 사나웠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 따위한테 나눠줄게 어디 있니? 지은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구박당하는 게 낫다며 구걸을 계속했어요. 찬밥 한 덩이라도 얹는 날이면 돌이나케 집으로 달려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지은아. 너도 어서 먹으렴. 저는 밖에서 많이 먹었는걸요? 어찌나 잘 먹었는지 지금도 배가 불러요. 늘 저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하는구나. 너라도 잘 먹는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안 그래도 네 얼굴이 많이 상해 걱정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는 씩씩한 척 했지만 다음기니 걱정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같이 거리로 나갔어요. 휴,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던데 감기 걸리신 건 아닐까? 먹을 것이라도 든든히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은은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나은 음식을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은이 구걸하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지은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구걸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내가 마땅한 일거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볼 종을 구하던데. 종이요? 왜, 시루? 종사리를 하면 배는 골치 않을 텐데. 싫긴요. 어머니만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종사리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곱식 열가마를 받고 부잣집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주인집의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주인님, 저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무척 약하셔서 제가 없으면 끼니조차 챙겨드시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테니 잠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새벽 일찍 나와 일을 하고 해가 저문 뒤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주인은 지은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리하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께서 드실 밥을 지어놓고 주인집에 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께 맛난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어 마음은 무척 기뻤지요. 지은이 종이 된 지 사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아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않고요. 많이 잤단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네가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나 들어오니 도무지 말할 틈이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다닐게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그게 말이다. 옛날에는 거친 보리밥을 먹어도 마음이 변하더니 요즘은 흰쌀밥과 맛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꼭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괴로우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곡식 열 가마를 받고 종이 되었어요. 어머니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지은을 얼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여쁜 내 딸 불쌍해서 어쩐 후 부모 잘못 만나 어려서부터 잔뜩 고생만 하고 어미한테 묶여 시집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종사리까지 가엾은 우리 지은이 딸이 종사리하여 얻은 밥을 어미가 어찌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네가 하루라도 편히 살겠구나 지은과 어머니는 얼싸 안고 한나절을 울었습니다. 마침 지은 내 가까이를 지나던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오? 효종랑은 이웃사람한테 그 까닭을 듣고 지은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지요.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자기 몸까지 팔아 어머니를 모시려 했다니 지은이라는 저녀는 하늘이 내린 효녀가 틀림없구나 효종랑은 곧장 제보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은 내로 곡식 백가마와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을 산 부잣집에 돈을 갚아주어 지은을 종에서 풀어주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낭도들도 저마다 곡식 한 가마를 지은 내로 보냈습니다. 지은은 넘쳐나는 곡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어느새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지요. 이 나라에 지은 같은 효녀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내 지은한테 집과 곡식 오백 가마를 상으로 내리노라. 또한 힘없는 여자들이 사는 집이라 도둑이 될까 걱정되니 군사들을 보내 밤낮으로 지키게 하라. 그 뒤 지은은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왕은 지은이 사는 마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곳이라는 뜻의 효양방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닭과 모잇값 한결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사나운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 욕심이 어찌나 사났던지 지나가는 거지는 물론 동네 사람한테 쌀 한 톨 거져주는 법이 없었대요. 가지고 있는 땅도 많아서 가난한 농사꾼에게 빌려주었는데 물론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땅 빌려준 값이라며 추수한 곡물을 반이나 넘게 거두어 갔어요. 그러니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농부가 부자 영감 내 마당에서 콩 타작을 냈습니다. 두드럭 두드럭 도리깨로 콩을 두드리는데 마당 한켠에 있던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리깨질을 하다 그만 병아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실수로 그런 거지만 욕심쟁이 영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런 이런 내 소중한 병아리를 죽이다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물론입니다. 얼마면 될까요? 열다섯 냥이면 되겠네. 네? 열다섯 냥이요? 이 작은 병아리가 무슨 열다섯 냥이나 합니까? 옛기 사람아 죽지 않았다면 내년 봄엔 큰 닭이 될 게 아닌가. 그러니 큰 닭값을 줘야지. 농사꾼은 한두 냥이면 될 병아리 값을 열다섯 냥이나 내놓으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옥신각신하던 두 사람은 결국 고울 원님을 찾아가 판가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병아리를 죽여놓고 그 값을 남무니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먹보다 작은 병아리 값으로 열다섯 냥을 내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원님이 부자 영감을 보고 물었습니다. 병아리 값이 왜 그리 비싼가? 제 병아리는 다른 가난뱅이들이 키우는 병아리하고는 자원이 다릅니다. 날마다 좁쌀을 한옵식이나 먹여 키웠으니 내년 봄이면 거위보다도 더 큰 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큰 닭값을 받아야 하지요. 원님은 영감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간말이 백번 옳다. 그러니 농부는 열다섯 냥을 물어주어라. 원님 말의 농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렇다고 원님의 판결에 뭐라고 토를 달 수도 없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울상을 짓고 있었지요. 반대로 영감은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님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무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날마다 좁쌀 한옵을 병아리에게 먹이면 내년 봄까지 병아리가 좁쌀을 얼마나 먹겠는가. 원님의 말에 영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림잡아도 한섬 반은 되겠지요. 원님은 영감의 말을 듣고 이번에도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섬 반이나 되는 값을 번 셈이군. 그 돈은 농부 덕분에 번 것이니 좁쌀 한섬 반의 값인 열다섯 냥을 농부에게 돌려주게. 원님 말에 영감의 낯빛은 붉으락 푸르락 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원님의 판결이니 따를 수밖에요. 욕심만 부리던 영감은 그렇게 한양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야기 4호기 산 너머 한 외딴 집에 부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꽤 돈을 넣고도 남아 커다란 김칫독에 넣어 곶간 깊숙이 넣어둘 정도였어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하나요? 외딴 집에 사니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은커녕 피부치도 하나 없어 늘 외롭고 쓸쓸했어요. 어느 날 부부는 문지기인 하서방을 불렀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훌륭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사오너라 이 양이가 훌륭하다면 백량을 주어도 괜찮다. 하서방은 돈이 가득 든 동계를 지게 지고 터덜터덜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동계를 지고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요. 하서방은 슬슬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헤맬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막막하기만 했지요. 그때 저 멀리 시내가에서 쉬는 한 농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서방은 한다름에 달려가 농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야기만 훌륭하다면 이야기값으로 백량을 드립니다. 하서방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농부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이야기를 지어낼 재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량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어서 농부는 이야기가 있는 척 했습니다. 때마침 긴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논두렁을 거니고 있었어요. 그걸 본 농부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서방은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서방은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 농부가 한 말을 대내고 대내였어요. 그때 황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 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황새의 움직임에 따라 농부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황새가 다리를 굽혀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라고 소리치고 황새가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날아가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농부는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얘기가 끝났다며 지게 위 동계를 가지고 얼른 사라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서방은 농부가 한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마디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하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도 무슨 이야기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한 자락 세 참 먹으면서 두 자락 점심 먹으면서 세 자락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읊혔습니다. 간혹 이야기가 막힐 때는 하서방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도 부부는 한 자락씩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읊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집의 도둑이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도둑은 두런두런 소리에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도둑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요.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도둑은 그래도 설마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기어갔어요. 구부렸다 기어들어간다. 도둑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작 하나하나를 아는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귀신이 있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어. 도둑은 도망치려고 살며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그 소리의 도둑은 걸음아 나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도둑들도 부부의 집은 아예 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까투리 이야기 옛날 어떤 곳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덤불 사이로 까투리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까투리가 왜 죽었을까?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들여다보니 죽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까투리를 집에 갖고 돌아와서 털을 뜯고 솥에 물을 펄펄 끓여 까투리를 삶아 먹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투리를 삶아 먹은 뒤로 아이를 베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과부는 열 달이 지나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귀엽고 씩씩한 아이였지요. 아이의 이름은 까투리를 먹고 생긴 아이라고 해서 까투리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까투리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까투리는 말을 타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보았던 산 옆을 지나려는데 누군가 까투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까투라 거기 좀 서보거라. 까투리는 말을 멈추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체가 기둥만하게 굵은 커다란 고렁이가 꿈틀꿈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까투리는 말 등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어야겠다. 구렁이의 말을 들은 까투리가 깜짝 놀라서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냐? 그랬더니 구렁이가 가증스럽게 눈을 흘겨대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먹으려고 까투리 한 놈을 죽였는데 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먹었다. 그러고서 널 낳았으니 이젠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까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예 구렁아 사람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장가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보내다오. 내가 장가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줄게. 까투리가 이렇게 말하자. 구렁이도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 길로 올 거야? 의심 많은 구렁이가 까투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당연히 이 길로 오지. 까투리가 구렁이를 안심시키려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둘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까투리는 그렇게 겨우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색시하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면서도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신랑이 자꾸 한숨만 쉬니까 색시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당신은 왜 자꾸 한숨만 쉬세요? 오늘같이 기쁜 날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사실은... 까투리는 장가 오는 길에 구렁이를 만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면 아무 염려 마세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도 함께 갈 테니 그때 다 해결해 드릴게요. 조금 더 근심 마세요. 색시는 신랑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까투리는 일주일 만에 처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까투리는 색시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까투리는 색시가 되고 까투리의 색시는 신랑이 된 것입니다. 까투리는 색시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오고 까투리의 색시는 신랑보다 훨씬 앞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렁이가 나오더니 밉살슬해 말을 건넸습니다. 예, 까투리 색시야. 넌 왜 까투리 옷을 입고 까투리인 채 하고 오느냐? 누가 모를 줄 알고 까투리는 왜 안 오는 거야? 오늘은 꼭 까투리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구렁이가 색시 쪽으로 기어오자 까투리 색시가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살겠니? 구렁이가 대답했지요. 내가 네 일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오늘 난 네 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잡아먹어야겠다. 예, 구렁아. 너도 참 딱하구나. 내 처지도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정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어야겠다면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다오. 구렁이는 색시의 말을 듣고 눈을 끈벅끈벅하며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걸 갖다 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구렁이는 풀 속으로 구불구불 들어가더니 잠깐 있다가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자, 이걸 내게 주마. 구렁이가 가져온 것은 모가 여덟 개난 연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무섭게 생긴 혓바닥으로 한 구멍 한 구멍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구멍은 쌀이 나오는 구멍, 이 구멍은 돈이 나오는 구멍, 구렁이는 구멍마다 무엇이 나오는지 색시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은 한 구멍에 대해서만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예, 구렁아,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니? 이 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니? 까투리 색시가 묻자 구렁이는 머뭇거리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구렁아, 이 구멍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내가 쓸 것이 아니니? 색시가 자꾸 재촉하며 묻자 구렁이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건 알아서 뭐하게 그 구멍은 밉상스러운 놈을 죽이는 듯 쓰는 구멍이다. 그때 까투리 색시가 외쳤습니다. 구렁이 이놈 죽어라! 그러자 구렁이가 한 번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색시와 까투리는 너무 기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루는 까투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딸기가 빨갛게 익은 것이 아주 탐스러워 침이 절로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야, 이 딸기 봐라. 참 맛있어 보인다. 가지고 가서 우리 색시하고 나누어 먹어야겠다. 까투리는 기뻐하며 딸기를 따서 주머니에 하나 가득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산에 가니까 먹음직한 딸기가 잔뜩 열렸기에 혼자 먹기 아까워서 따가지고 왔소. 까투리는 주머니에서 딸기를 꺼내 색시 양손에 쥐어주려다가 그만 딸기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까투리 부부 바로 곁에 있던 딸기 떨어진 딸기를 톡 하고 냉큼 쪼아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금까지 멀쩡하던 딸기 그 딸기를 먹자마자 모가지를 구부러뜨리고 버둥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까투리 부부는 깜짝 놀라서 딸기를 쬐다 팽개쳐버렸지요. 그 딸기는 바로 까투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죽은 뒤 독딸기로 변한 구렁이었답니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사람 아주 아주 옛날 옛날에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라산 아래 손끝 야무지고 살림 잘하는 허웅 아기가 살고 있었어요. 허웅 아기에게는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시집을 갔던지 남편은 겨우 13살이었다고 해요. 허웅 아기는 어찌나 마음이 착하고 살림 솜씨가 좋았던지 염라대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질 정도였답니다. 그 무렵에 저승에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문제로 늘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허웅 아기 이야기를 듣자마자 염라대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살림 잘하는 허웅 아기를 데려와 저승을 깨끗하게 지우고 구석구석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사는지 부엌 살림도 맡기고 말이야. 염라대왕은 당장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어서가서 허웅 아기를 데리고 오노라. 그날 밤 똑똑한 허웅 아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허웅 아기는 산으로 달려가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며 고사리를 캐 3년 모근 삼기름과 5년 모근 간장을 넣어 다글다글 볶아 놓았습니다. 또 햅살로 지은 찰밥을 상에 차려 친정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 밥 드시고 계시다가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면 귀한 물건을 줘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귀한 물건을 준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심하게도 하늘만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하나 없이는 살아도 말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매정하게 돌아앉는 겁니다. 허웅 아기는 울면서 나와서 친정엄마 방으로 갔지요. 엄마 이 밥 드시고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면 귀한 물건 하나 주고 돌려보내주세요. 허웅 아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나 같은 산골 아낙네한테 뭐 귀한 물건이 있단 말이냐. 엄마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부뚜막에 얹어놓은 큰 솥이라도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흘겨뜨며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는 살아도 솥 없이는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밤 내가 먹고 가거라. 허웅 아기는 울면서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밥 드시고 날 잡으러 저승사자가 오면 귀한 물건 한 가지만 주고 돌려보내주세요. 할아버지는 코수염을 만지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저승사자에게 귀한 물건을 준단 말이냐. 뒷마당에 키우는 황소가 있잖아요. 손녀 없이는 살아도 황소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허웅 아기는 울며 나와 다시 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지금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와요. 부디 이 밥 드시고 저승사자에게 귀한 것 한 가지만 주어 돌려보내주세요. 언니는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얼른 벗어 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불쌍한데 동생아 내가 가진 것은 열두 폭 치마 한 벌 뿐이로구나. 이것을 저승사자에게 주어라. 언니는 치마를 열두 폭으로 찢어 허웅하기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저승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허웅하기 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허웅하기는 저승사자에게 비단 치마를 바치고 찰밥의 고사리나물로 밥상을 차려 올렸지요. 차산님 차산님 이 밥 드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허웅하기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은 저승사자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감히 염라대왕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산님 13살짜리 남편에 3살짜리 아들 1살짜리 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보살피겠어요. 젖도 못된 내 아기들 불쌍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허웅하기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저승사자도 딱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다만. 허웅하기는 이때다 싶어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승달기 울면 이승으로 돌아오고 이승달기 울면 저승으로 가거라. 그렇게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내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면 된다. 대신 이 일은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 뒤로 허웅 아기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며 살림을 했습니다. 밤에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새벽에 달기 울면 저승으로 갔어요. 몰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허웅 아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웅 아기의 아들이 동생을 업고 이웃집에 갔어요. 아가야 엄마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니? 허웅 아기의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 엄마는 밤에 왔다가 새벽이면 저승으로 가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그럼 오늘 밤에도 엄마가 오겠구나. 그럼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면 나에게 꼭 알려다오. 안 돼요.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괜한 말을 했다 싶어서 아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저승에 가지 말라고 해주마. 낮이나 밤이나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허웅 아기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에 허웅 아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승 달기 울자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딸에게 젖을 주고 부엌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그리고 방을 청소하고 옷을 꿰매느라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쉬마려 밥을 먹던 아들이 말하자 변소에 다녀오너라 하고 허웅 아기가 바느질을 하며 말했어요. 귀신이 나오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을 그러면 부트막 손밑에 가서 오줌을 누렴 하고 허웅 아기가 말했어요. 거기는 조항 신할머니가 나올 거예요. 허웅 아기는 오늘따라 아들이 다른 날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아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실 한 꼬라미만 주세요. 한쪽은 엄마가 잡고 다른 한쪽은 내가 잡고서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허웅 아기는 한숨을 쉬며 실 한 꼬라미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실의 한쪽 끝을 잡고 문 밖으로 마구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가야 어딜 가니? 그렇지만 아들은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어요. 허웅 아기가 재빨리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들키고 말았습니다. 허웅 아기야 다 들여 알고 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왔니? 이제 다시는 저승으로 가지 말거라. 할머니의 말에 허웅하기는 우림을 터트렸습니다. 염라대왕님의 명령을 제가 어길 수는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도 저승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여운 것 이 노릇을 어찌 하면 좋을까. 허웅하기를 달래던 할머니는 딱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가야 오늘 하룻밤만 이라도 숨어 지내렴. 그러면 저승 사자도 너를 포기할 지 몰라. 허웅하기는 할머니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서운 지옥을 매일 넘나대는 일은 정말 괴롭고 끔찍했으니까요. 아무리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저승의 살림살이 노시렀습니다. 허웅하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래서 문갑에 숨기로 했지요. 벌써 먼데서 새벽 딱 우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문갑문을 밖에서 잠가주세요.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내일 동이 트고 나면 그때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허웅아기를 숨기고 대문까지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한편 저승에서는 허웅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난리가 났지요.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러 당장 허웅아기를 찾아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승사자는 허둥지둥 허웅아기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봐라 허웅아기는 어디 있느냐. 저승사자는 꼭꼭 잠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허웅아기의 남편과 아이들은 안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웅아기는 벌써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훌쩍 지붕위로 날아오르더니 용마루를 도끼로 오른쪽 세 번 왼쪽 세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지붕이 활짝 열렸어요. 저승사자는 지붕으로 들어와 눈 깜짝할 새 문갑을 열었습니다. 허웅아기 호는 내가 데려가니 몸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저승사자가 허웅아기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개를 얼른 뽑아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승사자가 사라지자 할머니는 되었다 싶어 문갑을 열고 허웅아기를 끌어냈습니다. 허웅아기야 정신을 차려라 저승사자는 혼자 돌아갔단다. 하지만 허웅아기는 벌써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허웅아기를 숨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백중날 이야기 옛날 제주도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백중이라는 마음 시착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 손에 자랐어요. 청년이 된 그는 부지런히 일했고 이웃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백중이는 바닷가 언덕에 말과 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닷바람은 솔솔 불었습니다. 백중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갑자기 우르르 쾅 날벼락이 치더니 구름 속에서 옥황상재가 내려왔습니다. 놀란 백중이는 얼른 일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땅에 내려온 옥황상재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지요. 거북아 거북아 그러자 등이 푸른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닷물 위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거북아 오늘 밤에 석자 다섯 치의 비를 내리게 되고 큰 바람이 불게 해라 알겠느냐 거북이는 머리를 끄덕이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옥황상재도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제야 백중이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석자 다섯 치의 비와 폭풍이 내리치면 가축이며 곡식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고 쓸려 가겠구나.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할수록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지은 밭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백중이는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 옥황상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아까는 깜빡 잊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비는 다섯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해라. 거북이가 흰 파도 사이로 둥실 떠올랐다가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비는 백중이가 거북이에게 말한 대로 다섯치가 내렸고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재는 하늘에서 굽어보며 제주도에 폭풍이 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바다도 잠잠하기만 한 겁니다. 옥황상재가 거북이를 불러 올렸습니다. 거북이네 이놈 감히 옥황상재인다의 명령을 어기다니 내놈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저 옥황상재님이 저를 두 번째로 불렀을 때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옵니다. 거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옥황상재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신하들을 시켜 알아보게 했어요. 마침내 제주 바닷가에 사는 백중이라는 총각이 꿈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냈지요.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가서 당장 백중이라는 놈을 잡아오너라. 옥황상재는 저승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백중이는 잠자리에 누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늘을 속인 대가로 큰 벌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승사자가 백중이네 집 말 좀 물읍시다. 백중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 근처에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백중이 사는 바닷가 마을의 집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저승사자도 헷갈렸던 겁니다. 똑같이 생긴 지붕에 똑같은 문이 달려 있어서 동네 사람이 아니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아 헷갈리기 일쑤였거든요. 백중이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머리카락이 쭉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집은 저 뒷집이요. 배 타고 무태 나갔다고 하던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요. 백중이는 방 문고리를 꼭 붙들고 벌벌 떨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백중이를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니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옥황상재에게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백중이는 자기를 키워준 동네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닷가 절벽으로 달려가 푸른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해에는 어느 때보다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백중이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가 죽은 날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중 날에는 물맞이를 하고 해수욕을 하는데 온갖 병에 효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백중이의 착한 마음이 하늘과 땅 물에도 전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호랑이는 미칠 지경 이었습니다. 재판관 토끼에게 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토끼의 속임수에 넘어간 불쌍한 호랑이는 꼬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혼줄래 주려고 쫓아 다니는 중이랍니다. 토끼 내 이놈 널 잡아먹고 말테다. 호랑이는 숲속에서 토끼를 쫓으며 으르렁 댔습니다. 토끼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러나 호랑이가 바싹 뒤쫓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빨리도 쫓아오네. 토끼는 생각했어요. 안되겠어. 어서 꾀를 내야 해. 바로 그때 였습니다. 토끼는 나무에 매달린 벌집을 보았지요.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간 토끼는 벌집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뭇잎을 집어들고는 혀로 핥아 그것으로 벌집을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벌집 안에 갇히게 된 벌들은 화가 나서 빠져나가려고 아오성 이었지요. 벌들은 아주아주 크게 붕붕거렸습니다. 붕붕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특별한 북소리 같았습니다. 재판관 토끼는 벌집에 닿을 듯 말듯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팔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벌집을 치는 척 했지만 사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지요. 호랑이는 나무 밑으로 다가섰습니다. 토끼 이놈 이제 잡았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을 테다. 지금은 안 돼 호랑이야. 토끼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잡아먹으면 안 되겠니?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야. 뭐 하느라 바쁜데?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토끼를 쳐다보면서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북을 치고 있어. 토끼가 대답했어요. 천사들은 이 음악을 사랑하니까 내게 큰 선물을 줄 거야. 호랑이는 붕붕붕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법 멋있는 북소리처럼 들렸지요. 호랑이는 그게 벌들이 내는 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벌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호랑이는 아직 토끼가 선물을 받을 받을 거라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샘이 날 뿐이었습니다. 토끼야 나도 북을 쳐볼래 나도 선물을 받고 싶다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호랑이야 내 차례거든 토끼가 말했습니다. 제발 토끼야 호랑이는 애걸 했어요. 제발 나도 한 번만 쳐보자. 하지만 넌 여기에 올라오자마자 날 잡아먹을 거잖아. 토끼가 말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북을 치게 해주면 난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글쎄 제발 토끼야 호랑이는 다시 한 번 사정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다른 북을 찾아볼게 넌 이리 올라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세 번 크게 깡충 깡충 뛰면 그때 있는 힘껏 북을 쳐 그럼 천사들이 좋아할 거야. 고마워. 호랑이는 재판관 토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했습니다. 토끼는 얼른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뛸 준비를 했지요.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나무 위로 올라가 멋진 북이라고 착각한 벌집 옆에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지켜보며 신호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토끼가 크게 세 번 뒹뒤자 호랑이는 씩 웃으며 손으로 북을 크게 한 번 내리쳤습니다. 부웅 벌집이 부서졌어요. 순간 수백 수백 마리의 벌들이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헐레벌떡 내달렸지만 화가 잔뜩 난 벌들은 오래오래 호랑이의 뒤를 쫓아 다녔습니다. 한편 재판관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리 멀리 안전한 곳에 숨었지요. 두기를 쫑긋 세우고 가장 좋아하는 떠올렸답니다. 무당이 된 사람 옛날 안동 땅에서 살고 있던 안시 삼형제가 제주도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먼저 한라산에 올라 푸른 물에 둘러싸인 드넓은 제주를 구경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산마루에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땀을 식히고 있던 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주 땅을 대충 둘러보았는데 어디에 살지 생각해봤느냐 나는 저쪽 아래로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그럼 경치 좋은 오름에 가서 살게요. 막내 너는 어떻게 할래? 둘째 아들의 물음에 막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 했습니다. 나는 아직 딱히 정한 곳은 없지만 지금 이곳이 참 마음에 듣네 여기 이 자리에 집을 짓고 살게요. 삼형제는 그렇게 집 질 자리를 정하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변덕이 심한 날씨 때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바위 밑에 가서 비를 피하자. 삼형제가 바위 아래 쭈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주걱처럼 생긴 귀가 크게 달린 뱀이 쑥 나타나 혀를 날름거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집털을 지키는 뱀이 있어서 그 집을 보살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얼른 달려가 저고리를 벗어 땅에 깔며 말했습니다. 저의 옷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뱀은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쳤지요. 둘째 아들도 저고리를 벗어 깔아놓고 외쳤습니다. 저의 옷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지만 뱀은 둘째 저고리도 지나치더니 셋째가 저고리를 깔자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드십시오. 막내 아들은 기쁘게 뱀을 맞이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심조심 그 뱀을 둘러매고 생각해 두었던 터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지요. 집터를 지켜주는 뱀을 잘 돌본 탓인지 막내는 삽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의 아들들도 모두 벼슬 자리에 올랐어요.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벼슬에 오르며 안시 지반은 제주에 이름난 지반이 되었지요. 그 집에서 제주 판관이 나온 어느 해의 일입니다. 안판관은 제주 성 안에서 유명한 무당 고시 신방을 불러 큰 곳을 버렸습니다. 고시 신방은 큰 대를 세운 뒤 안시 집안의 조상을 불러 모셔놓고 신명나게 구판을 버렸지요. 그런데 안판관이 구판 옆에 앉아 서운하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시해 하고 많은 벼슬 중에 판관이 뭐야? 좀 더 높은 벼슬을 시켜주지는 않고 구판에 왔던 조상은 마침 이 말을 듣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나쁜 일이 생기면 미리 피하게끔 해주었더니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해? 너희들 재주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조상 탓을 하다니 조상은 서운한 마음에 신나게 구슬레 주고 마음도 풀어주는 고시 신방이나 따라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시 신방은 구시 끝나자 주인에게 받은 쌀과 음식을 자루에 넣어 짊어졌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걸음 걸을 때마다 어깨에 지고 있는 자루가 조금씩 조금씩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별로 등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무겁지? 휘청휘청 걸어가던 고시는 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루 안에서 커다란 뱀이 또리를 톨톨 틀고 앉아 제 집인 양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귀한 조상이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조상님. 제가 조심조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꽃씨는 얼른 자루를 다시 붓고 짊어졌습니다. 신이 나서 길을 가는데 밭둑에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음 쉬고 온 고씨가 한걸음에 달려가 스님을 일으켜 세웠지요. 아이고 스님 어디가 아프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흘이나 굶었더니 배가 고파 그렇소.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고씨는 얼른 구슬하고 받아온 떡과 마실 것을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스님이 간신히 기운을 차려 앉은 뒤에 생각하니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혹 도와줄 일이 없겠소. 있으면 말해보시오. 고씨는 마침 자기 자루에 조상신이 들어온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허 그거 참 좋은 일이오. 구타러 갔던 집에 조상신이 오셨다니 집을 크게 일으켜줄 귀한 조상이니 어서 모시고 집으로 가십시다. 스님은 고씨를 앞세워 고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머물며 집 근처를 찬찬히 살피던 스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지요. 이 집이 지금은 거정문의 운막집이지만 장차 크게 일어날 것이오. 온 제주를 떵떵거리며 호령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또 스님은 고씨 신방과 함께 집 근처를 샅샅이 둘러보더니 맷자리를 하나 봐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래에 샘물이 있습니까? 예, 유명한 용수라는 연못이 있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이곳으로 옮기시오. 이 앞에 샘물이 마를 때까지 온 제주가 다하는 유명한 집안이 될 것이오. 고씨는 크게 기뻐하며 스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뒤로 고씨 신방은 눈감고도 세상일을 알아맞히는 유명한 큰 모당이 되어 사람들이 그 집에 줄을 섰지요. 집이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영리해서 높은 벼슬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제주 판간이 되고 둘째도 셋째도 현감이 되었지요. 그 뒤로 대대로 벼슬자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씨 신방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웃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재치있는 공주 아주 오래전 인도에 생기발랄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다 자라자 부모님은 공주의 결혼을 준비했어요. 사위감으로 카츄바를 골랐는데 그는 이웃나라에 인정많은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의 한여들이 깔깔대며 공주를 놀리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공주님은 거북이에게 시집가실 거래요. 거북이에게 시집가실 거래요. 공주는 결혼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카츄바가 아주 잘생긴 왕자라는 것도 모르고요. 다만 공주의 나라말로 카츄바가 거북이를 뜻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주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싫어 거북이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공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여들은 계속 놀려댔지요. 공주님은 거북이에게 시집가실 거래요. 거북이에게 시집가실 거래요. 싫어 멍청이 늙은 거북이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한여들이 계속 공주를 놀리자 공주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울고 또 울었어요. 왕비가 들어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리 속상해하느냐. 한여들이 저더러 거북이에게 시집간대요. 공주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기처럼 철없이 굴고 있구나. 왕비가 말했어요. 카츠바는 거북이가 아니고 젊고 현명한 왕자란다.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지. 너희들은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거야. 하지만 왕자의 이름이 거북이잖아요. 모두 날 놀려댈 거예요. 그렇지 않단다. 인정많은 카츠바를 모두 사랑하게 될 거야. 왕비가 아무리 달래도 공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왕이 올 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왕은 울음을 그치라고 발을 구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계속 울기만 했지요. 거북이에게 시집가지 않겠어요. 좋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마. 참으로 어리석구나. 단지 이름이 그런 것 뿐인데. 왕은 심부름꾼을 보내 카츠바와 이웃나라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정많으신 분들이요. 심부름꾼이 예의바르게 말했어요. 저희 공주님이 왕자님과 결혼하실 수 없다고 하옵니다. 어째서지 결혼준비도 다 끝났고 결혼 날짜도 정했는데 이웃나라 왕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심부름꾼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몰래 사람을 보내 어찌 된 까닭인지 알아보게 해서 공주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름만으로 왕자에 대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공주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겠다. 그래서 카츠바와 아버지는 일을 꾸몄지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공주가 발코니에 서있는데 결혼식 행렬 소리가 들렸어요. 큰 북이 울리고 멋진 피리 소리에 맞춰 수백 명이 흥겹게 춤을 추며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뒤로는 금으로 장식한 흰말에 당당히 올라탄 멋진 신랑이 오고 있었고요. 아 저 신랑은 타고 있는 흰말처럼 빛이 나는 걸 공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온화한 얼굴 좀 봐 마치 신이나 왕 같아 대체 누구지 저분이 카츠바 왕자님 이에요. 행운의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분이 카츠바 일리 없어 카츠바는 거북이처럼 못생겼어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니까 글쎄 저분이 카츠바예요. 그런데 저분은 거북이처럼 생기지 않았네요. 하녀가 말했어요. 저분이 정말 정말 카츠바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하녀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공주는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지요. 하지만 공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님께 가서 왕궁 앞에서 쉬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렴. 잠시 후 말이 멈추자 공주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카츠바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카츠바라면 왜 신랑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지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결혼하셔야 해요. 공주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카츠바는 알면서도 시체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될 이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카츠바가 거북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공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카츠바는 단지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아주 멋진 이름이요. 이젠 그 이름이 아주 좋아요. 왕자는 너그럽게 웃으며 공주를 용서했습니다. 공주의 재치있는 대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카츠바는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온 도시가 큰 잔치 준비로 바빠졌어요. 꽃이 용단처럼 거리를 뒤덮고 실에 뀐 진주가 부잣집마다 아름답게 걸렸습니다. 질 좋은 기름을 가득 채운 멋진 등이 거리에 줄지어 걸렸고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에는 카츠바의 나라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아주 지혜롭게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려다 큰 벌 받은 사람 옛날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종로로 구경을 갔지요. 김선달이 한참 사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옆으로 몰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오면 그렇게 했거든요. 김선달은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까지 장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에 가니 가지각색 차림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선달 눈에 닭장수가 딱 들어왔어요. 김선달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닭장수를 지켜봤지요. 아주 능그렁이구만. 한참을 지켜보던 김선달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닭장수가 시골에서 닭 팔러 온 사람에게는 으름장을 놓아 터무니없는 싼값에 닭을 사고 닭을 사러 온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흰소리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았거든요. 김선달은 슬그머니 닭장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라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이보시오 저게 무슨 새요 저게 그 말로 만듣던 봉이요? 김선달이 이렇게 묻자 의아해 하던 닭장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니 봉을 어떻게 그리 잘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은 무릎까지 치며 고개를 주악거렸습니다. 저 봉은 얼마요? 얼마면 살 수 있소? 그러자 닭장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수문양인데 살 거요? 닭장수는 어수룩한 시골뜨기를 속여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큰 달기라도 성냥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김선달은 비싸다 어쩌다 말도 없이 턱 옆 전 수문양을 내고 수탁을 샀습니다. 김선달은 수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는 어슬렁 어슬렁 큰 길로 나갔지요. 닭장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배꼽을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임금님이 타신 가마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탁을 안고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렸어요. 웬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 호위 모사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요. 호위 모사들은 김선달을 길 밖으로 내몰고 김선달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아주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행차가 당연히 멈추어 설 수밖에요. 이에 임금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김선달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서 떠드느냐 불려온 김선달이 꼬라앉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사는 김가입니다. 한양 구경을 왔다가 끝하지 않게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 값진 물건을 저처럼 보잘것 없는 놈이 어찌 가지겠습니까? 마침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기에 바치려고 그러했습니다. 김선달이 임금님 앞으로 수탁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수탁이었어요. 이것이 봉이라고? 네,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임금님은 대충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나졸들에게 냉큼 가서 그 장사치를 데려오라고 했지요. 임금님 앞에 불려온 닥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봉으로 알고 팔라고 해서 스문냥에 팔았습니다. 닥장수는 몸을 납작 엎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닥장수의 말에 김선달이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스문냥이라니요? 저는 이백냥을 주고 샀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닥장수는 억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닥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산 사람이니 당연히 김선달의 말을 믿었답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곧바로 이백냥을 돌려주거라. 임금님이 닥장수에게 불호령을 내리니 별수 있나요? 고스란히 이백냥을 주었답니다. 이백냥을 받은 김선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갔답니다. 속이기를 좋아하는 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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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송은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왕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용감했어요. 어느 날 후안은 케이크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난 왕은 후안을 불렀어요. 케이크가 아주 맛있구나. 맛을 내는 비법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안은 머리를 긁적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명령이 니 말해보거라. 왕이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후안은 입을 열었습니다. 배하 케이크에는 아주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하께서는 그 특별한 재료가 못마땅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장 말해보거라. 왕은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후안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개털입니다. 제 개의 털을 넣어야 합니다. 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케이크에 넣기에는 이상한 재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케이크는 꽤 맛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일 너의 개를 데려오면 상을 내리겠다. 다음 날 일찍 후안은 개를 데려와 많은 금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왕은 정성을 다해 개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운동도 시켰어요. 개는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며칠 후 왕은 배가 고파서 궁전의 요리사를 불렀 불렀어요. 저 개의 털을 잘라서 갖고 오너라. 개털이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었다면 그냥 먹어도 정말 달콤하겠지. 요리사는 열심히 쫓아다닌 끝에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털을 빗질해 조심스럽게 조금 잘라냈지요. 자른 털을 씻어 햇볕에 말린 후 금접시 위에 가지런히 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탐욕스럽게 개털을 한움큼 집었어요. 왕은 개털을 입에 넣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왕은 소리를 지르며 개털을 뱉어냈습니다. 맛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개털은 왕의 혀에 생채기를 내고 이를 간지렸으며 입안쪽에 풀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속았구나. 왕은 소리쳤습니다. 그 악당을 찾아서 벌을 내려라. 그러나 이미 후아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후아는 여러 항아리의 음식을 담아 멀리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컷 먹고 즐겁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후아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후아는 구덩이를 몇 군데 깊이 파고 남은 음식을 나눠서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개구리를 찾았지요. 후아는 개구리의 목에 실을 묶은 뒤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개구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배가 무태에 다다랐습니다. 곧 곧이어 그 배의 선장이 후아에게 다가왔지요. 선장은 뜀뛰기 하는 개구리와 그 개구리를 따라서 고개를 위아래로 까딱까딱하는 후아는 보았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장이 물었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제 개구리를 보고 있지요. 먹이를 찾아내는 똘똘한 녀석이지요. 이 개구리는 어디를 파면 저녁거리가 나오는지 알려주거든요.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선장은 인상을 쓰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개구리가 일러준 곳을 봐보세요. 후안이 말하자 기운 센 선원들이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원 한 명이 외쳤어요. 뭔가가 걸렸다. 다른 선원들도 함께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음 놀랍군. 음식을 맛보면서 선장은 생각했습니다. 여행할 때 꽤 쓸모 있겠는걸 어디에서든 개구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줄 테니 말이야. 배에 많은 식량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겠소. 선장은 후안에게 물었습니다. 그 개구리를 팔지 않겠소. 전 이 개구리를 좋아해요. 제게 아주 소중하거든요. 후안은 고개를 잡으며 거절했습니다. 압니다. 대신 값을 후하게 지르겠소. 이거면 충분합니까. 선장은 금 다섯 덩이를 후안에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돈 주고 음식을 사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금을 좀 더 주시지요. 후안이 말하자 선장은 금 두 덩이를 더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후안은 만족해하며 개구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살짝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자리를 떴지요. 선장은 모래바디로 개구리를 따라갔습니다. 개구리가 멈췄을 때마다 선원들은 땅을 파고 파고 또 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은 마침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안은 이미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도착한 뒤였으니까요. 후안은 거기서 금을 숨긴 채 변장을 한 뒤 다음에는 어떤 속임수를 쓸까 행복한 계획을 짜고 있었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 어떤 마을에 안 못 보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장님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덜 먹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오백냥 이나 모았습니다. 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장님은 돈 보따리를 이불 속에 끼워둘까 전대를 만들어 허리춤에 묶어 가지고 다닐까 된장 속에 푹 박아놓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생각 끝에 장님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장님은 더듬더듬 손어림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넣어둔 항아리를 땅속에 묻었어요. 그제야 장님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런 장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엉큼한 욕심쟁이 영감이었어요. 영감은 다음 너머로 장님이 하는 일을 숨죽이며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영감은 몰래 몰래 뒷마당에 숨어들어 땅을 파고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을 리 없지요. 아이고 내 돈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구나. 한참을 혼자 넋돌이를 하던 장님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여기 돈이 있는 걸 알았지. 그래 누군가 내가 돈을 묻는 걸 본 거야. 분명해. 장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장님은 그 길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돈 천냥이 생겼지 뭐야 무척 큰 돈이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걱정 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돈 500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야 할까봐 장님의 돈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뭐라고 500냥을 묻은 곳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들림없이 다른 곳에 숨기겠지 아이고 그러면 안되지 안되고 말고 영감은 어제 훔친 돈 500냥을 도로 가져다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장님이 마음 놓고 돈 천냥을 묻어둘 게 아니겠어요? 영감은 그때 가서 다시 1500냥을 훔쳐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님은 뒷마당으로 조용히 가서는 땅을 파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돈 500냥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소문을 들은 도둑이 가져다 놓을 줄 알았지. 장님은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장님은 돈을 꺼내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국선생전 옛날에 국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어요. 국성의 아버지의 이름은 국차로서 조정에 나아가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집안으로서는 처음 하는 벼슬이었어요. 국차는 농사를 주관하는 벼슬아치의 딸과 혼이 나여 국성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들은 국성을 보고는 귀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물 댐댐이가 예사롭지 않소. 속이 맑고 깨끗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닥해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노는 것보다 국성과 함께 놀며 즐기는 것이 더 재미있고 려. 국성은 자라서 산속에서 세상을 피해 사는 고결한 선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이 허전하고 답답해 살맛이 나지 않는 이들은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세상일을 잊고 마음껏 취한 뒤에야 헤어지곤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성의 이름을 듣고 벼슬자리를 주었어요. 그러나 국성은 이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그를 청거하자 임금님은 마침내 수레를 보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가 국성이요. 내 그대의 아름다운 이름을 들은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기 그지옵고려. 이보다 앞서 국성이 오기 전에 한신하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밤하늘에 국성의 별자리가 크게 빛을 내고 있어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국성이 도착하자 임금님은 그 말을 생각하고 국성을 더욱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국성에게 벼슬을 내리고 곁에서 받들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궁중의 모든 잔치나 제사 등의 행사를 치를 때에는 국성이 관여했는데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국성의 인물됨이 크고 믿음직하다고 여겨서 벼슬을 계속 올려주었어요. 또한 그를 위해 특별히 용성한 대접을 냈는데 대고를 드나들 때 오직 그만이 가마를 탈 수 있게 했으며 그를 부를 땐 이름 대신 국선생이라 일컬었습니다. 어쩌다 임금님의 마음이 언짠할 때에도 국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님의 마음이 일시에 풀어져 환하게 웃곤 했지요. 국성은 원래 아량이 넓고 성격이 소탈하여 누구나와 잘 어울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으며 특히 임금님과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이 각별한 탓에 잔치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임금님 곁에서 놀며 즐기곤 했지요. 국성에게는 새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과 폭과 역이 바로 그들입니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입니다.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매우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모형이란 신하가 임금님에게 글을 올려 꾸짖었지요. 모형은 붓을 일컫는 말인데 그의 글은 일화했습니다. 국성이 어느 날 궁중에 들어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국성의 행실에 눈살을 지푸리고 있지요. 국성은 결코 나라를 위하는 중신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둑이옵니다. 더구나 그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믿고 멋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내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시옵소서. 이에 국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국성도 죄를 받아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평민이 되었지요. 또한 치의자라는 사람도 평소 국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여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치의자란 말가죽으로 만든 술주머니입니다. 처음에 치의자는 오스갯소리를 잘해서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연히 국성과도 친하게 되어 임금님이 출입할 때에는 항상 국성과 같이 수레에 실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치의자가 몸이 고내서 누워있자 국성이 놀림삼아 물었어요. 자네는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었으니 도대체 무엇에 쓰겠나. 자네 같은 사람 수백 명은 넉넉히 다물 수 있다네. 두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국성이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자 제 고유과 격 고울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습니다. 제는 배꼽 격은 가슴을 뜻합니다. 임금님은 고울의 도둑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땅히 일을 수행할 인물이 나서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국성을 다시 불러들여 원수로 삼고 도둑대를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국성은 부하 군사들을 몹시 엄하게 통솔했으며 군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군사들은 국성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침내 도둑을 모두 토벌하고 돌아오자 임금님은 국성의 공을 칭찬하며 다시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국성은 그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정했습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 옵니다. 어려서는 천한 몸으로 이곳저곳 팔려다니는 신세였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임금님을 만나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신이 재주가 없어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신이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 남은 삶을 조용히 살까 하옵니다. 국상은 이렇게 간청했지만 임금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에게 여러가지 좋은 약을 보내 병을 돌봐주게 했지요. 국상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 후 국상은 자기의 병을 다 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된 어린 소년 옛날 옛날 아름다운 베트남에 티엔 호황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과 같이 지냈어요. 소년이 맡은 일은 물소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티엔은 날마다 물소대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물소대를 지키러 나온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지요. 소년들이 돌멩이와 대나무를 가지고 노는 동안 물소들은 시원한 진흙탕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맛있는 찰밥을 먹고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런 생활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티엔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놀이를 해볼까? 왕과 군인을 뽑아서 왕놀이를 해보자. 티엔의 말에 솔깃해진 친구들은 모두 신나게 맞장구 쳤습니다. 티엔이 친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기 때문에 소년들은 모두 티엔을 왕으로 꼽았습니다. 티엔은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걸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자고 했지요. 우리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자. 티엔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소년들은 조심스레 불을 지피고 티엔의 물솥대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 구웠지요. 참으로 상대한 잔치였습니다. 소년들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했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소년들은 부른배를 두드리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티엔은 줄어든 물솥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물소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면 삼촌은 아마 화가 나서 미쳐버릴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에 잠겨 물솥대를 바라보던 티엔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친구들과 먹다 남은 물소고기를 땅속에 묻었는데 거기서 물소 꼬리를 찾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땅 위로 살짝 보이도록 꽂아두었지요. 티엔은 벙글거리며 물솥대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앞에서 삼촌은 물솥대를 하나하나 세웠어요.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지? 삼촌이 물었습니다. 삼촌 그 손은 땅속 세상을 구경하러 가버렸어요. 티엔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똥떤지 같은 소리냐? 삼촌이 되물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삼촌 이리 와보세요. 티엔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들판으로 안내했지요. 달빛 달빛 아래에서 티엔은 삼촌에게 땅 밖으로 삐죽이 나온 물솥의 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길 봐요 삼촌 물소가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저기 꼬리가 보이잖아요. 삼촌은 쿵쾅거리며 달려가서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물솥꼬리가 쑥 하고 빠지는 바람에 삼촌은 뒤로 벌러덩 낮아 빠지고 말았어요. 이 괘씸한 녀석 삼촌은 도망치는 티엔을 씩씩거리며 쫓아갔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티엔은 재빨리 친구네가 있는 강쪽으로 뛰어갔어요. 티엔은 도망치면서 친구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도와줘 드래곤 도와줘 하지만 나루베의 사공인 친구 드래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납고 힘센 용이 강 밑바닥에서 크게 솟아올랐어요. 용은 곧장 빛나는 날개를 활짝 펴고 티엔에게 날아와서는 등을 동그랗게 굽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티엔은 깜짝 놀랐지만 물어볼 새도 없이 용의 등에 올라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뒤조차오던 티엔의 삼촌은 용을 보고 멍칫했어요. 삼촌은 용이 티엔에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티엔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던 것입니다. 티엔은 아주 특별한 아이로구나. 삼촌은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본 광경을 곰곰이 되새기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티엔은 다행히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티엔은 매일 삼촌이를 도우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우 용감해져서 훗날 베트남의 유명한 지도자인 티엔 호왕이 되었답니다. 괴물과 원숭이들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숲속에 원숭이왕과 신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뒤 원숭이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이여 원숭이왕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할 게 몇 가지 있다. 여기 열매들은 독이 있으니 반드시 열매를 먹기 전에 내게 보여라. 먹어도 괜찮은 열매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이다. 목이 마를 때도 조심해라. 어떤 연못에는 라크샤사라고 하는 나쁜 괴물이 살고 있어서 여러분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연못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나를 당장 불러라. 원숭이들은 원숭이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긁적이며 종종걸음으로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흘렀어요. 원숭이들은 숲속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안전한 연못에서 물도 마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 서너 마리가 햇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곧 원숭이들은 더위에 지쳐 물을 찾았지요. 물을 찾아 헤매던 원숭이들은 마침내 아름답고 평온해 보이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어린 원숭이가 말했어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물을 실컷 마시고 싶어요. 원숭이들은 곧바로 물을 향해 폴짝 뛰어갔습니다. 기다려. 어미 원숭이는 한걸음에 달려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채고는 품 안에 안았지요. 연못이 안전한지 먼저 알아봐야지. 다른 원숭이들은 근처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두려움에 떨면서요. 연못은 괜찮은 듯 보였지만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 했습니다. 원숭이들은 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애가 목말라 하는데 여긴 좀 꺼림칙 하군요. 다른 어미 원숭이가 말 했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왕에게 여쭤봅시다. 그렇게 해요. 나이가 가장 많은 원숭이가 말 했습니다. 그러자 한 원숭이가 곧바로 원숭이 왕을 찾으러 떠났어요. 원숭이 왕은 보리나케 와서 조심스레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원숭이 왕은 그곳에서 수많은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발자국들은 모두 한 곳으로 나 있었는데 바로 연못 연못 쪽이었지요. 나를 부른 것은 잘한 일이다. 원숭이 왕이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발자국들을 보거라. 모두 연못 쪽으로 향했지. 밖으로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곳이 바로 괴물 라크샤 사가 사는 곳이다. 용감한 원숭이 왕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속일 순 없다. 이 못된 괴물아. 우리는 죽기 위해 내놈의 연못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괴물이 물밖으로 쏟구쳐 나왔습니다. 괴물은 여러 개의 머리와 툭 튀어나온 눈, 날카로운 이빨과 매서운 발톱으로 위협했지요. 이 바보 같은 원숭이 괴물이 소리쳤습니다. 내 녀석이 내 저녁 만찬을 망쳐버렸구나. 이제 막 군침 도는 원숭이 고기를 맛보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너희는 결코 내 연못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목말라 죽는 것이다. 그러나 원숭이왕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원숭이왕은 연못가를 둘러보다가 주위에 좋은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숭이왕은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긴 대나무들을 뽑아오너라. 그 속이 비었는지도 살펴보거라. 그리고 대나무를 하나씩 집어서 연못 가까운 곳에 서있도록 해라.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대나무를 뽑아들고는 연못을 둥그렇게 애워 쌌습니다. 모두 대나무를 집어들고 물속으로 밀어넣었지요. 우리를 봐라 괴물아 몸집이 크다고 그만큼 똑똑한 건 아니지. 원숭이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에게 대나무를 연못으로 밀어넣어 시원한 물을 들이키라고 했지요. 원숭이들은 활짝 웃으며 커다란 대나무 빨대로 오래오래 물을 마셨습니다. 괴물은 원숭이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요. 괴물 라크샤사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물을 첨벙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작은 원숭이의 지혜가 괴물의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힘을 물리친 것이랍니다. 하늘을 지키게 된 아들들 한라산이 환하게 보이는 제주 남쪽 바닷가에 남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현명한 아내와 일곱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들이 자라 그를 배울 나이가 되자 선비는 걱정이 되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기에 잠도 못 자고 한숨만 그렇게 쉬세요. 현명한 아내가 묻자 선비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걱정이요. 내가 육지로 나가 돈을 벌어 북과 목과 종이를 구해와야겠소. 아내는 바다에 들어가 소라와 전복을 따서 선비가 육지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약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이면 바닷가에 나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상을 차리던 아내는 아들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아무래도 돌아가신 게 틀림없나 보다. 육지로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시질 않는 걸 보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자라서 철이 든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찾아보실 수 있게 튼튼한 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곱 아들은 신령스러운 산 아예산으로 가서 일곱 번 기도를 올리고 일곱 그루의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일곱 아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아들들의 환송을 받으며 선비의 아내는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났습니다. 어찌나 배가 빠르게 가던지 사흘 만에 육지에 가 닿았어요. 배에서 내린 아내는 바닷가에 배를 묶어놓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남편을 꼭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한참을 가다가 잘 자란 보리반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보리밭에서 잡초를 뽑고 새를 쫓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새야 너만 똑똑한 채 마라 남선비는 야근 채 해도 사람들 깨매 빠져 거적대기 문을 달고 겨죽단지 옆에 끼고 산단다. 남선비? 우리 남편 이름이 나오네?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소녀한테 달려가 그게 무슨 노래냐고 물었지요. 이건 우리 동네에서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얘야 내 목소리가 참 곱기도 하구나. 한 번만 더 불러다오. 남선비의 아내에게 고운 댕기와 구슬을 선물로 받은 소녀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지요. 참 재미있는 노래로구나. 그 남선비라는 사람은 어디에 사니? 아내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적에 앉아 겨죽단지를 끼고 사는 남선비는 저기 제 너머에 살아요. 남선비의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제를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다 쓰러져 가는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었지요. 아내가 그 집 살인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꿈에 그리던 남편 마루에 앉아 집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육지로 갈 때 만들어드렸던 새 옷은 어쩌고 그렇게 낡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꾹 잠고 문을 열고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곧 해가 저물 것 같으니 하루 밤만 재워 주세요. 그런데 남선비는 그새 자기 아내 얼굴도 잊었는지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안 돼요. 우리 마누라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오. 그러니 어서 가보시오. 남선비의 아내는 조금이라도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선비는 그 사이 눈을 다쳤는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집신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선비의 새 아내가 대문을 우당탕 열어져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선비의 아내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렀지요. 나는 다리가 아픈 것도 참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결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왜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남선비는 두 손을 내자우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앞디다.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내쫓는단 말이오? 남선비의 새 아내는 흥하고 꽃방귀를 끼더니 부엌 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결을 물에 씻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깨진 쪽파게에 담아 남선비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아이고 잘 먹겠소. 남선비가 그 결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 아내는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나 먹을 결을 먹다니 내가 차린 밥상을 받으면 남편이 혹시 나를 알아볼 지도 몰라. 부엌 부엌 남선비는 아내가 차려온 밥상 인지도 모르고 숟가락을 받아 밥과 국을 떠먹었습니다. 이건 전에 우리 마누라가 해줬던 국맛과 똑같네. 어찌 이렇게 밥맛도 똑같을 수 있을까. 남선비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남선비의 아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밥맛만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의 나를 몰라본 단 말입니까. 남선비가 놀라 아내 손을 더듬더듬 만져보고 얼굴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얼굴 이 손 내 아내가 맞구려 그동안 나 없이 우리 일곱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남선비와 아내가 부둥켜 안고 반가워 하는 모습을 보며 새 아내는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선비의 아내가 가져온 비단 보따리를 풀자 금세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형님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형님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남선비의 아내가 보따리 속에서 비단 옷과 말총으로 짠 갓을 꺼내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그러자 좀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남선비는 금세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지요. 어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선비가 아내를 앞세워 대문을 나서려는데 새 아내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형님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울며 매달리는 새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곱 아들이 만들어준 배가 묶여있는 바닷가까지 가는 길에 커다란 우물이 보였습니다. 우물을 본 새 아내가 남선비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형님 우리 저기 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가요. 이거 날이 더워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온몸이 끈적거리네요. 마침 남선비의 아내도 더웠던 더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새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걸 어쩌나? 그만 손이 미끄러워 두레박을 우물에 빠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로 살금살금 다가온 새 아내가 확 밀어 우물에 빠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선비의 아내는 깊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새 아내는 남선비의 아내의 옷을 훔쳐 입고 기다리고 있던 남선비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남선비는 흐릿한 옷 색깔만 보고 새 아내를 자기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새 아내는 짐짓 목소리까지 꾸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새 부인은 목욕을 하고 나더니 마음이 변했는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마침 남선비도 새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두 사람만 제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로 돌아온 남선비는 새 아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을 낱낱이 지켜본 아들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슬펐지만 아버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살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께서는 새 어머니가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말자. 하지만 새 아내는 이렇게 효심 깊은 일곱 아들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일곱 아들을 없앨까 하는 궁리를 냈지요. 어느 날 새 아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분명 죽을 병에 걸린 게 틀림 없어요. 자기 때문에 고생만 하던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남선비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병은 꼭 고치고 말 테니. 남선비의 말에 새 아내는 다 죽어 가는 목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병을 고치는 법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름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오름을 지나서 한나절쯤 걸어가면 새님을 만날 거예요. 스님? 그래요. 그 스님은 머리에 자료를 하나 쓰고 있을 테니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했어요. 비록 꿈에서 봤지만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새 아내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은 남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방문 틈으로 남선비가 나가는 새 아내는 뒷문으로 나가 지름길로 뛰어가서는 스님처럼 가사를 걸치고 자료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해두었던 자리에 앉아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렸지요. 한참 있으려니까 남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행세를 하고 있는 새 아내는 남선비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오지 않았소. 깜박 속아 넘어간 남선비는 아내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일곱 아들의 쓸개를 먹으면 당신의 아내는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오. 남선비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선비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자 새 아내는 재빨리 지름길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는 더 큰 소리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집으로 온 남선비가 새님이 알려줬다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새 아내는 슬픈 척하며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요. 내 병을 고치겠다고 어떻게 일곱 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내는 다른 곳에서 점을 한 번 더 보자고 했어요. 남선비는 새 아내가 가르쳐준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병을 낫게 하는 법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같은 점괴가 나오자 새 아내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바닷가에 묻어주세요. 남선비는 아내가 너무 가여워 점괴대로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눈물을 훔치며 칼을 갈았습니다. 마침 불씨를 얻으러 왔던 옆집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남선비에게 물었어요. 갈은 회 갈고 있소.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남선비는 아내 병을 낫게 하려면 아들들 쓸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말았지요. 깜짝 놀란 할머니가 집을 나서다가 만난 남선비의 일곱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집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돌아가면 틀림없이 죽게 된다. 하지만 일곱 아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막내 아들이 나서서 자기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칼은 왜 갈고 계세요? 그때까지도 낚시나가 칼을 갈고 있던 남선비는 또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면 너희들 쓸개가 필요하다는 구나. 불쌍한 내 어머니가 너희 일곱 형제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단다. 새 아내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자식까지 희생시키려고 하는 불쌍한 남선비의 말에 막내 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형들의 쓸개를 가져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막내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산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를 만들어드렸던 아예 산에 올라가 바라보니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곱 아들은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걱정할 걱정할 것 없다. 이리로 가면 새끼돼지 일곱마리를 끌고 오는 어미 돼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끼돼지 중 한 마리만 남기고 여섯 마리를 죽여 쓸개를 꺼내 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어라. 일곱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말처럼 돼지들을 만났지요. 이렇게 해서 구한 쓸개 여섯 개를 가지고 막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 들이 나 때문에 죽고 말았구나. 새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쓸개를 혼자 있을 때 먹어야 하겠다며 막내 아들을 방밖으로 내보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되자 새 아내는 입에 피만 조금 묻히고 는 쓸개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방문 틈으로 엿본 막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이불 자리도 한번 정리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은 제가 잠자리를 봐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숨겨놓은 쓸개가 보일까봐 새 아내가 막았지만 막내 아들은 정리하다가 이불을 들쳤습니다. 돼지 쓸개가 이불 틈에서 나오자 밖에서 안을 엿보고 있던 일곱 아들 아들이 달려들어왔어요. 놀란 새 아내는 아들들을 피해 달아나다 숨는다는 것이 그만 뒷간에 들어가다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선비는 자기가 못된 새 아내에게 깜빡 쏘아 아내도 잃고 일곱 아들마저 잃을 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탓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일곱 아들은 하늘에 대고 울버지 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 어머니까지 모두 돌아가셨으니 저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일곱 형제는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며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북두 출성이 있게 된 겁니다. 일곱 명의 아들은 자신들의 소망대로 별이 되어 하늘을 지키게 되었답니다. 사이좀 친구 옛날 인도에 까마귀 생쥐 그리고 거북이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새 친구는 날마다 연못가에서 만나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았어요. 새 친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애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새 친구가 함께 놀고 있던 곳으로 금색 전문의 사슴이 달려왔습니다. 사슴은 겁에 질려 눈이 동그레진 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냥꾼이 날 죽이려고 해요. 거북이는 곧바로 큰 풀숲 쪽을 가디켰습니다. 사슴은 머리를 숙이고 초록빛 풀숲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지요. 눈 감작할 사이에 사슴은 숨었습니다. 새 친구는 사슴이 지나간 흔적을 감추려고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도 흐그들끗 눈치를 살피며 주변을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냥꾼은 곧 지나쳐갔지요. 이제 안전에 얼마 후 쥐가 말했습니다. 사슴이 밖으로 나와 새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냈어요. 그리고 사슴은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생겨 즐거운 사슴은 친구들 곁에서 살기로 했지요. 행복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 없고 온 세상이 웃음 짓는 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까마귀와 생지와 거북이는 연애 때처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슴은 오지 않았어요. 새 친구는 몇 시간이고 사슴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사슴이 오지 않자 새 친구는 점점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사슴을 찾아보자 까마귀가 말하고는 곧바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날던 까마귀는 문득 저 아래 들판에서 사슴을 발견했어요. 사슴은 사냥꾼의 올가미에 다리가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재빨리 친구들에게 알리자 친구들은 사슴을 돕기 위해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걱정마 사랑하는 친구야 거북이가 사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린 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거북이는 사슴을 위로했고 쥐는 재빨리 밧줄을 갈가서 사슴을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고 쥐가 쪼르르 가버리자 사슴도 숲속으로 뛰어들어 들어갔습니다. 거북이만 남아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사냥꾼이 돌아왔어요. 사슴이 도망쳤잖아. 사냥꾼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거북이는 건졌어. 사냥꾼은 불쌍한 거북이를 집어들고는 거북이의 다리에 줄을 묶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는 불쌍한 친구가 끌려가는 것을 내려다보았어요. 까마귀는 서둘러 사슴과 쥐를 찾았습니다. 어서 거북이를 구해주자. 까마귀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곧 계획을 세웠습니다. 쥐를 등에 태운 사슴은 사냥꾼이 오고 있는 쪽을 앞질러 가서 조용히 길바닥에 누웠습니다. 쥐는 슬며시 숨었지요. 까마귀는 사슴의 머리맡에 앉았는데 마치 시체를 뜯어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사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슴이 멀리 도망치진 않았군. 저 굶주린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얼른 저녁거리를 쟁겨 집에 가야지. 늙은 거북이 고기보다는 사슴이 훨씬 낫지. 사냥꾼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사냥꾼은 거북이를 내던지고 칼을 빼든 채 사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는 사이 쥐는 얼른 뛰어올라 이빨로 줄을 끊어 거북이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거북이는 연못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쥐는 돌 밑으로 종종 걸음쳐 달아났습니다. 사냥꾼이 1미터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오자 사슴은 잽싸게 껑충 뛰어올라 무사히 달아났어요. 까마귀도 동시에 사냥꾼만 남겨둔 채 날아가 버렸지요. 사냥꾼은 화가 나서 팔을 마구 휘자우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북이가 남았잖아. 잠시 후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사냥꾼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거북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용한 숲에 혼자 남은 사냥꾼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결국 사냥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냥꾼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해지자 숲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사이좋은 내 친구는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사이좋은 내 친구는 자유와 우정을 축하하고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멋진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의 모습이 최고 옛날 옛날에 하루종일 햇볕에 늘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늙은 개는 밝은 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햇볕 아래 앉아있는 것보다 하늘에 떠있는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의 신이 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신은 개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개는 갑자기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고요. 개는 발 아래에 있는 지구를 내려다보며 매우 즐거워 했습니다. 이제 개는 해가 되었어요. 해가 된 개는 햇살을 아래로 내려보내며 자신의 힘이 매우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구름이 다가와서 해가 된 자신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이쿠 저 큰 구름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버리겠군. 차라리 구름이 되고 싶은걸. 개는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개는 이제 구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된 개는 바람에 실려 하늘을 둥둥 떠다니며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람이 거세지면서 구름이 된 개에게 거칠게 휘몰아 쳤습니다. 바람이 되는 게 더 좋겠군. 구름이 된 개는 생각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개는 바람이 되어 여기저기 불어댔고 금세 자신의 새 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커다란 흰 개미탑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 성가셔 바람이 된 개는 후덜거렸습니다. 아무리 바람이라도 이 흰 개미탑에 움직일 수 없잖아. 차라리 바람보다 당당하게 서 있는 이 흰 개미탑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 하늘의 신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람이 된 개를 흰 개미탑으로 바꿔주었어요. 흰 개미탑이 된 개는 이제 매우 행복했습니다. 떡 버티고 서서 흰 개미들의 작은 발들이 자기를 간지르는 것을 즐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흰 개미탑이 된 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무엇인가가 다가와 자기를 쓰러뜨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물소였습니다. 흰 개미탑이 된 개는 커다란 물소를 쳐다보았어요. 아 저렇게 힘센 동물이 되는 게 더 현명한 일이겠어. 흰 개미탑이 된 개가 생각을 바꾸자 그는 곧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소가 된 개는 양지바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진흙탕에서 시원한 목욕을 즐겼지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자 일할 시간이야. 남자가 물소가 된 개에게 줄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소가 된 개를 잡아당겨서 들러 나갔어요. 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물소가 된 개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최고야. 하늘의 신은 조금 피곤했지만 다시 한번 개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는 이제 두 발로 사서 인간이 된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어서 집에 가요.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된 개는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변홍사를 지어 부모님과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집으로 말입니다. 아 골치야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지끈거려. 남자가 된 개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당에 앉아있는 게으른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남자가 된 인간이 되는 것도 역시 흥미롭진 못해 나는 그저 편하고 늙은 개가 되는 게 제일 좋아. 남자가 된 개는 곧 자신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개는 바닥에서 뒹굴고 따뜻한 털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개는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지금의 모습이 가장 최고임을 비로소 깨달으며 기쁜 마음의 큰 소리로 컹컹 짖었답니다. 허생전 한양의 남산 아래 묵적 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허생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였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여름이면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와 코에 고드름이 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비바람이 새는 것에 아랑곳 없이 늘 그릇기만 즐겼습니다. 허생이 가정일을 돌보지 않은 탓에 아내가 삭바 내지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지요. 남편이 밤낮으로 책만 끼고 살자 아내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굶주림을 참다 못한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책만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지 못했으니 그까지 글은 읽어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시오 허생이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글 읽기에 익숙치 못해 그런 것이오. 그럼 어디 가서 날품팔이라도 못하신단 말이오. 배운 것이 글본인데 날품팔인 오르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소? 그럼 장사라도 해보시구려.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시오.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게 아니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다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무엇을 배웠단 말이오. 날품팔이노릇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렇다면 선비체면에 도둑질은 못할테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허생은 매우 기분이 상한 듯 책을 탁 덮고 일어서며 탄식하였습니다. 아 애석한 일이로구나. 내가 처음 글을 읽을 때 십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겨우 진년을 채우고 그만두어야 하다니. 허생은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밤낮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라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어 무작정 종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허생은 번화가인 종로거리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야 무르나마나 변시이지요. 그가 한양에서 최고 부자일게요. 허생은 곧장 변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변시를 보자 그는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글을 읽는 선비이나 집이 가난하여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게 되었소.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소. 당신이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 하니 돈 만냥만 빌려주시구려. 그러자 변시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기꺼이 빌려드리리다. 변시가 만냥을 내주자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지요. 어른께서는 아까 그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내 어찌 알겠나?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만냥이나 되는 큰 돈을 선뜻 내주셨단 말입니까? 게다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름도 묻지 않고요. 이건 이건 자네들이 참견할 일이 아닐세. 대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자들은 반드시 허풍을 떨게 마련이네. 거창한 계획을 들먹이며 꼭 갚는다든지 염려 말라든지 하면서 말일세. 그러면서도 어딘가 얼굴빛이 비굴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곤 하지. 하지만 아까 그 선비는 자림새가 흡사 비럼뱅이 같지만 말이 단순하고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네. 한마디로 돈을 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란 말일세. 그러니 주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이왕 마냥을 줄 바에야 이름자는 물어서 무엇하겠나. 이 말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생은 변시로부터 만냥을 얻은 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나우르는 삼남의 요충지인 안성으로 갔어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대추, 밤, 감, 배 등의 과일을 죄다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가 안성의 과일이란 과일은 바닥이 나고 말았지요. 그러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과일이 없어 제사나 잔치를 치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일이 귀하게 되자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어올랐어요. 허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과일에 되팔아 몇 배나 되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겨우 만양의 돈으로 조선팔도 를 뒤흔들다니 이 나라 경제의 약고 깊음을 가히 알만하구나. 허생은 그 후 칼과 갱이 솜 따위의 생활용품을 사들여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생활용품들이 귀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 돈으로 허생은 특산품인 말총을 사들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몇 회만 있으면 이 나라의 양반네들이 상투를 싸매지 못하겠구나. 말총은 망건에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머리를 싸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장사치들은 말총을 얻기 위해 돈을 한 짐씩 걸머지고 제주도로 모여들었어요. 허생은 가만히 앉아서 백만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생이 바닷가로 나가 뱃사공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여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쪽으로 사흘만 가면 한 섬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온갖 꽃들과 과일이 풍성하며 언제나 사슴과 물고기가 한가로이 노누고 있습니다.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줄 수 있겠소. 그러면 당신과 부귀영화를 함께하리다. 백사공은 바람이 알맞게 부는 나를 기다려 허생을 데리고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허생은 섬을 두루 살펴보고 나서 혼잣말 처럼 종얼거렸어요. 땅이 기름지고 물맛은 좋다마는 사방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에 쓴단 말인가 그저 부잣집 늙은이 행세나 하면서 살만한 곳이로구나. 뱃사공이 옆에서 듣고 물었습니다. 섬이 텅텅 비어서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함께 사신단 말씀이오? 덕이 있는 사람에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오. 그러니 덕이 없는 걸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 없는 걸 걱정하겠소. 이 무렵 변산 지방에는 큰 도둑대가 일어나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라에서 포조를 풀어 잡으려 하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도둑대는 산속에 갇혀 더 이상 노략질을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 허생이 혼자서 도둑의 소굴로 들어가 우두머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천명이 천냥을 도둑질해서 각자 나누어 갖는다면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그야 한 사람의 한 양씩 밖에 더 돌아가겠소.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소. 농사질 농가 밭은 있느냐. 농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왜 도둑질을 하겠소. 도둑의 우두머리가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하자 허생이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고 농사지을 땅과 아내가 있다면 너희가 도둑질을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로구나.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해 돈을 마련해 주겠다. 내일 바닷가로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패가 보일 것이다. 그게 돈을 싣고 온 배인이라. 도둑들은 허생을 보고 정신나간 사람이라며 코 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 약속대로 돈 삼십만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넙죽 절하면서 허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오직 장군님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갖고 싶은 대로 이 돈을 가져가 보거라. 도둑들은 앞다투어 돈을 한 짐씩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백냥 이상은 지지 못했지요. 이래보고 허생이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돈 백냥을 지고 끙끙대는 주제에 무슨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냐. 너희들은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도둑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그러지도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각자 아내로 삼을 여자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소 한 마리씩을 구해오너라. 도둑들은 허생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약속 날짜가 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어요. 허생은 그들을 이끌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나라에서는 도둑이 없어져 백성들의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허생 일행은 섬에 도착하여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농사지을 땅을 일구었어요. 땅이 기름져 곡식을 심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허생은 도둑들과 함께 빈 섬을 살기 좋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허생이 섬 사람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생활을 부유하게 한 다음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려 했다. 그런데 섬이 좁고 나의 덕망도 모자라 이제 나는 그만 떠나려 한다. 이유로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수저를 들도록 하고 어른에게 양보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다른 섬관은 절대로 왕래하지 마라. 또 그리란 모든 화의 근원이니 너희들 중에 그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나와 함께 떠나 야 한다. 허생은 말을 마치자 자기가 타고 나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허생은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가진 돈을 모두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도 심만 양이 남자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생이 변 씨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돈을 잘 썼소이다. 내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글 읽기를 중단하고 돈을 빌렸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제 돈의 쓰임새를 마음껏 시험했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 글이나 읽으려 하오. 변 씨가 돈을 보자 크게 놀라며 절을 하였습니다. 허생이 예사인물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십만냥을 손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제게 빌려간 돈은 만냥인데 어찌 십만냥이나 되는 거금을 받겠습니까. 저는 빌려간 돈과 그 이자만 받을 테니 나머지는 가져가시지요. 그러자 허생이 벌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나를 장사꾼으로 본단 말이요. 허생은 그대로 십만냥을 남겨둔 채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변신은 가만히 허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생은 남산 밑으로 향하다가 한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변신은 근처 오물가에서 물기 있는 노파를 잡고 물었습니다. 저 오막살이가 누구네 집이오. 허생 먼떼기라오. 가난하면서도 항상 그릴 길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을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은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구려. 그 아내가 혼자 살면서 남편이 나간 날에 제사를 지낸다오. 변신은 그제야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변신은 전날 받은 돈을 가지고 오막살이를 찾아가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허생이 긋고 사양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만일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십만 양을 왜 그냥 주었겠소. 나는 이제 돈이 필요 없소. 그러니 돈은 그대가 다 가지고 대신 우리 부부가 먹을 양식만 가끔씩 보내주시오. 그 이상의 재물은 내게 재앙일 뿐이 왜다. 변신은 할 수 없이 허생의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변신이 술을 가지고 허생의 집을 찾아갔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권커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무렵 변신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몇 년 만에 그리 큰 돈 해버렸소. 그거야 아주 쉬운 일이었소. 조선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 물자가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되고 있소. 그러니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물건을 죄다 사모을 수 있다오. 물건을 독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소. 그러면 큰 돈을 벌기는 누워서 떡 먹기지요. 하지만 이런 상술은 백성을 못 살게 하는 것이며 훗날 나라를 망치게 하는 짓이라오. 변씨는 허생의 지혜에 혀를 내돌으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변씨가 조정의 어영대장 이완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생 이야기를 하며 훌륭한 인물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나라 안에 인재를 찾던 이완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며 하루빨리 그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변씨는 이완과 함께 허생의 집을 찾았어요. 변씨는 허생의 집 앞에서 이완을 잠시 세워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밖에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와있다고 귓댐했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했어요. 딴소리 말고 가져온 술병이 넣어서 내놓으시게. 두 사람은 술을 따라 즐겁게 마셨습니다. 변씨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완이 마음에 걸려 거듭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허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허생이 이완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제 집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선생도 알다시피 지난 인조 임금 때 병자오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금님께서 북쪽 오랑캐인 정나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지옥을 당했지요. 이 원수를 갚기 위해 널리 나라에 인재를 모으는 중인데. 허생이 손을 내자우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대의 말이 너무 길고 듣기 지루하구려. 지금 공의 벼슬이 무엇이오? 어영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꽤 높은 벼슬아치로군. 당신이 인재를 찾는다니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일을 정거하겠소. 그런데 그를 나오게 하려면 임금께서 직접 세 번쯤 찾아가 정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이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일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명나라는 거의 망했소. 헌데 그 장졸들이 조선으로 도망쳐와 호라비로 살고 있소. 그들은 그 옛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집과 여자를 요구하고 있소. 그대가 조정에 아뢰어 왕실과 귀족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제 보낼 수 있겠소. 이완은 이번에도 머리를 떨군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니 도대체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오.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소. 네. 어떤 큰일을 이루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야 하오. 또 남의 나라를 치려고 하면서 접자를 쓰지 않고 성공한 예는 없었소. 지금 북쪽 오랑캐인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국경을 터야 하오. 그런 다음 사대부의 자식들을 뽑아 청나라에 보내어 공부도 하게 하고 벼슬도 없게 하여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게 하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날랜 첩자를 장사치로 꾸려서 보내 청나라의 실정을 염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청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요. 이완이 허생의 말에 한숨을 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계책은 좋으나 양반 사대부들이 험한 일을 피하려고 서로 눈치만 보는 판에 누가 귀한 자식을 금원 오랑캐나라로 보내겠습니까? 이에 허생이 노발대바라며 말했습니다. 대체 양반 사대부란 놈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 원수를 갚겠다면서 제몸만을 아끼고 되먹지 않는 예뻐만을 지킨단 말이냐. 상투를 틀고 거추장스런 도포를 입은 채 어찌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타기, 활쏘기, 갈쓰기를 익혀서 싸움을 잘하려면 도포의 넓은 소매부터 고쳐야 하거늘. 고칠 생각은 않고 예뻐만 고집하며 입으로만 원수를 갚겠다고 떠들어대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제껏 내가 세 가지를 말했으나 내놈은 다 못하겠다고 고개만 젖는구나. 조정의 신인받는 신하가 겨우 그 모양이니 내놈의 목부터 잘라야겠다. 분노한 허생이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고 하였어요. 이완이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여 그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다음날 이완은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았으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지만 허생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허생전은 풍자와 비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의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쓴 글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돈을 버는 장면도 그 당시에 잘못된 상수를 비판하기 위해 기술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생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은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도 모두 못한다고 말하는 이완의 대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